지난해 기준 엑스코 사장의 연봉은 기본금만 1억 5,400만 원입니다.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대구 의료원장 1억 3,600만 원, 대구 경북 연구원장 1억 2,800만 원 등 기본금만 1억 원이 넘는 기관장과 임원은 6명이나 됩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상한 성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보수 기준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를 내년 연봉으로 적용하면 상한선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임위의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대구시의 반대 의견을 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의에 놓아라가 아니라 권고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확인해본 결과 권고 후시적 내용은 집행부 장애 고요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저의 이런 의견을 전혀 들어본 생각도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들을 기회도 주지 않았고 아니면 서류상으로 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하든지. 현재 공공기관 보수 제한 조례는 부산과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울산에서도 지난 9일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이 맡겨둔 의회가 그 공론의 장을 열지 못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또 그 살찐 고향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시의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시 상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인재입니다.